몇 개 점심 식사를 마친 학생들 기숙사에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클럽들 오셨네, 클럽들 오셨어 역시 제 제자들 같죠? 그리고 그날 때 육성 커뮤니티 데이의 하이라이트 순간이 찾아옵니다 전화 왔어 전화 왔어 전화 왔어요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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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지원님 팬 지원, 지원 안녕하세요 지원아 돌아와줘서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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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원 언니 어디가 좋으세요? 안정환 고마워 고마워 많이 기다려주고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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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셨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너무 울컥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뭔가 부족한데 아직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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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17살 하윤성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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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리 팬인데 유리한테 유리 팬이에요 고마워 고마워 계속 주인이 얘기하세요 저 노래 한 번만 불러주실 수 있어요? 네 이제 그만 다그칠까 주인했다고 엄청 많은 생각 아 그리고 뭐 먹고 자랐길래 이렇게 귀여워요? 아 많이 들어본 말이 아니니까 어색하고 부끄럽고 여보세요?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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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요? 저요? 소명이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설레는 이 마음은 설레가 아직 봐봐 그래도 준비를 왔어 잘 준비를 하고 있는 저희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저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 제자 여기 지금 서로 찍고 있어 몸무게 한번 저러고 치는 거 피곤해서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고마워 백성화님들께 한바디 아주면 백성화님 안녕히 주무세요 저들 안녕히 주무세요 안 돼, 안 돼. 꺼졌어.